신랑 김석진 신랑 김석진 칙 버섯이 형 버섯이 형 한번 해줘요 빨리 형 나는요 너? 태형이 울면 거의 형은 형이 뭐 몸에 물이랑 물이랑 같이 다가와서 롤러가면 슈가형이 밥 해줍니다 로케이션, 슈가, 쿠킹 호석이 형 항상 선물 사줍니다 money money, rich 호석이 형 수아 절대로 멋지게 가능하십니까 Left b rabbits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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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이형을 믿지 마. 제이형을 믿지 말라고. 제이형을 믿지 마.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민아 여기였다. 시민아 여기였다. 시민아 여기였다. 시민아 여기였다. 어? 얘 얘는 여...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왜왜왜. 제가 이거... 왜왜왜왜왜왜. 사람을 평소에 너무 믿었다. 잠깐만. 마지막 정보 다녀완 에어 너 이쪽 팀이야? 네 어 그래? 너 이쪽 팀이야? 어 그래? 네 형 이쪽 팀이에요? 어 두 팀 적일 줄 알았어 ㅋㅋㅋㅋㅋ 계속 싸우게 해 형이 적 팀이었어요? 형이 적 팀이었어요? 형이 적 팀이었어요? 신은 왜 이렇게 하면 당신은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정보가 나아야 그 정보가 나는 안지만 어쩌죠 시청자의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